어디선가 세종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유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실내를 벗어나서 좀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곳에 왔느냐. 이곳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해서 제가 아주 빈하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2017 세종교육 공동체 한마당이 펼쳐지는데요. 특히나 이번 행사는요. 학교와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 세종 시민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이렇게 주최까지 하셨습니다. 와, 너무나도 대단하신데요. 특히나 이번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꽉꽉 채워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재밌게 즐겨보시죠. 와, 재밌겠다. 먼저 이곳은 세종학생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공연장입니다. 세종시교육청 SNS에서 좋아요와 댓글이 폭발하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았던 게시물, 기억하시죠? 바로 세종학생축제 무대에 오르기 위한 오디션 현장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오디션을 거쳐 오늘을 기다려온 주인공들이 축제 무대에 올라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음악에 맞춰 선보이는 칼군무, 멋진 댄스 공연에 관객들도 들썩들썩, 아, 저도 들썩들썩 신이 나는데요. 잠시 학생들의 무대 감상해볼까요? 이어서 래퍼 친구들도 등장하고요. 산타 모자를 쓴 학생들의 노래 선물과 오케스트라 선율도 무대비를 꽉 채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무대 위에서 정말 하얗게 불태운 학생들, 그리고 객석을 꽉 채운 학생들의 응원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공연장은 그야말로 흐끈 달아올랐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세종학생축제는 세종시 학생대장단 연합회 한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준비한 무대였습니다. 더 멋진 축제를 위해 한월 학생들은 많은 의견을 나누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월 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아주 특별한 행사를 어떻게 준비했대요. 정말 다양한 체험도 많은데요. 우리 회장님, 어떤 축제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한월은 이제 이 학생 축제는 세종 내에 관내 학교들이 자신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모여서 오디션도 보고 학생들이 다들 주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만든 축제입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춤이나 노래나 밴드나 뮤지컬, 악기 연주 같은 그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겹치는 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험 기간과 겹쳤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참여해줘서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럼 이런 축제를 볼 수 있을까요? 또 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 한월은 매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축제 준비하겠습니다. 2017 세종교육 공동체 한마당. 공연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다양했는데요. 어떤 부스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 눌러봐도요. 정말 많은 부스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바로 VR 체험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VR 체험.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재밌게 또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VR 체험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저희는 세종시를 가상현실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세종시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디 갈만한 곳이 있는지 또 어디가 괜찮은 곳인지 또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가상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우와, 그럼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세종시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저도 바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오, 좋습니다. 우와. 재밌겠다. 이거 써요? 네. 신기한 VR 체험에 학생들도 동참했는데요.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고요. 안경을 쓰고 직접 뛰어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면서 학생들도 정말 재미있어 하는데요. 지금 우리 VR 체험 즐겨봤잖아요. 이야, 너무 잘 달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때요? 매우 재미있어요. 어떻게 재미있어요? 요즘 VR 체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컴퓨터를 모니터로 하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한마당 축제에 와서 즐겨보니까 어떤 점이 좀 좋아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 한 노력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체험을 위해서 이곳저곳 부스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다가 도착한 이곳. 다 들어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줄 제일 길어요. 우와. 아니 여기 뭐지? 스노우볼 만들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응 없고 참 좋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지금 스노우볼 만들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스노우볼이 뭐예요? 스노우볼이 이렇게 광섬유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광섬유를 이용하면 반짝이는 거구나. 네. 그럼 저도 직접 만들어봐도 될까요? 네. 만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스노우볼 만들기 체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스노우볼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트리를 넣고 눈가루를 넣고 불을 켜면 짜자잔. 여러분 LED 스노우볼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오 이쁘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행사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세종시의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말 그대로 세종시의 모두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함께하는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둘러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 어디 학교에요? 양지중학교에요. 양지중학교에요. 4학년. 3학년. 오늘 이렇게 세종교회 공동체 한마당 재밌게 즐기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 입장으로서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즐겼어요? 향수도 만들고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어때요? 친구들과 함께 오늘 나왔는데 어땠어요? 재밌게 즐겼어요? 네. 어떤 게 좀 즐거웠어요? 이런 체험거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못하던 거 하니까 새로운 경험이었고 좋았어요. 학부모 입장으로서 정말 세종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너무 좋으시죠? 네.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종은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랑 했을 때 경쟁력이 되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학습적인 면에서. 근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발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심 같은 게 되네요. 이 밖에도 다문화 음식을 맛보고 다양한 나라의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부스도 큰 인기였고요. 행사 이틀째 날에는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이어진 2017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은 세종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꽉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멋진 공연부터 또 다양한 체험거리 또 우리 이웃의 다문화 가족의 고향 음식까지 즐길 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정말 가득했던 행사 현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지난 1년 동안 저희 세종교육을 믿고 함께해 주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 여러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17 세종교육 공동체 한마당에서 아나운서 최혜정이었습니다. 완성!